잘 못봤는 바람에 집에서 못가고 내일 모레가 추석 명절인데도 지금 엄마 얼굴도 못보고 그러네 내가 애가 타서 그냐 아멘 아멘 우리 고백 못할라고 못할던가 난 그대는 자랑이 없거나 못나가면 못나가거나 살자니 오세요 죽자니 청춘이라면 행여의 신세 마리아 안하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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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멘 못할라고 못할던가 어머니 오늘 여그 인연을 낳아가지고 애콘을 할 줄 알게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이게 돈 팔리는지 알아요 추동 명절인데도 지금 엄마 얼굴도 못보러 가고 시블놈을 사짜라고 만난게 어쩐다 저 새끼 만나는 바람에 의사라도 만났으면 사모님들이라도 늦어지는가 이번 명절에는 꼭 가려고 그랬는데 여시 안팔려서 못내지는가 여러분들 박수는 한번 줘요 너희들이 나와서 해봐라 얼마나 좋겠느냐 저기 충청도 충주에게 준 우리 이 여사가 인연 낳고 얼마나 더쳤을까 하나 달고 나왔으면 뭐 한 것 같기나 쬐고 나온 탓을 이제 더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볼 때 좋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이기신지 옆에 4천원짜리 받으시고 하루 종일 짧은 단도 여러분에게 온갖 아멘 아멘 한척 우리 우리 못할려고 날 낳았던가 아멘 아멘 우리 아멘 못할려고 날 낳았던가 아멘 아멘